형태가 다 해결해줄거니까 왕척 왕척이 언제 오냐 왕척이 언제 오냐 왕척이 언제 오냐 Child proc 중요한ergia 왕척은 질투 2층 흐흐흐 아니 카믹 수략도 많아 이게 와 몇병기 쓸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 몇병기 쓸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다 몇병기 쓸 줄 해야 되겠다 아 이거 전암뿜지거나 아군 전암뿜추 전암뿜야 되겠는데 다행히 전암뿜 피가 얼마 빠진다 와 전암뿜지나게 됐다 아니요 이거 슈로데 슈로데 이거 일단 거의 다 엔딩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아마 보아야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아 근데 피하면 차가워야겠다 엔딩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말 빠졌지 돼지 칼이 없어? 이거 공격으로 되겠는데? 됐다 힐 짜주세요. 힐 짜주세요. 됐다. 힐 맞네. 힐ctv Hotline TV 힐 저 이제ince phrase envol airplay? 힐 plotted. 힐 Eastern— 힐 porta인 타투 수고파력은? ãy quitter 마시면 기창 사망인거 같던데 베리어 4000 4000 4000 4000 8000 4500 4000 죽지마 나 터져 기종 1% 흉내육 혀랑 혀랑 이거 봐야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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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본 것 같아요 능력 개방된 것 같아서 자 보자 생전 2포 사용 아 아까 바꾸나 한 번 사라져 약할 것 같은데 길이 안정하나 길이 많아 약해서 야 왔다 왔다 이런거 알았다 자 갑니다 마무리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이거 아우 금지 막탈 좋네요 배우직 채웠다 오 뭐야 왓인가 민데로 봐 민데로 봐 아 오케이 어 이러면 슬슬 서브 기 terce 은바를 너무 뱁 뭐야 호다이군의 혼이 또 여기 그냥 이게 이 전함 자체가 형이야? 말도 안 되잖아 벌써 이것들 고맙습니다. 아 참고로 왜이렇게 센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거죠. 센 이유는 치도세가 치도세가 풀업이에요. 치도세가 더 이상 업글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치도세가 풀이 됐습니다. 다 풀이요 다 풀 더 이상 업글을 할 수 없어 파라미터 궁극까지 올릴까 치도세가 이리취 빨리 아 아 다음 이리취 이리취 롬 롬 롬 롬 롬 롬 울기만 스킬 컬렉터 아 명중상증 아 명중상증 아 프로도 안됐다 아직 부족한.. 아 격투 노마이 찍었어 이거 노마이 사서 프로도 안돼 끝났어 스토 생활이 됐다 트로피 있었네요 트로피인지 몰랐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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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케이 에이스 3명 더 추가했구요 아 트로피는 진짜 생각도 못했네 테크가 좀 더 생겼죠 아 크라울리님까지 보셨으니까 크라울리님 누구 누구 좋으세요 남은걸로 아까 격투 남은걸로 찍어줄게 누구 어떤 캐릭터 좋아하는 캐릭터 골라보세요 크라울리 누구누구 누구 원하세요 제가 풀업 해드릴께 보고싶은 캐릭터 좋아하는 캐릭터 말하시면 그 캐릭터 아 무조건 남은거 얼마 없지만 출전에 해드릴께 초호기 하나만 하나만 여러개 안돼 여러개 안돼 제스타 말고 그러면 초호기 초호기 압수 초호기 에반게리온 초호기 이건가 명호기 초호기 다른건가 아 초호기 신지 아 남잔데 남캔데 이거 남자도 하시는구나 어쩔수 없지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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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초호기가 끌려야되겠네 그럼 초호기 어딨지? 아 같은거구나 초호기 풀업 완료 어 돈 좀 남는다 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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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뭐 초호기만 유니콘? 유니콘 이런다 뭐 어딨지? 프라모 유니콘 프라모 유니콘 내가 강아바치 늘려가지고 강아바치 늘려가지고 아 그러면 일단 초호 자 일단 유니콘 초호기 나가바치 어디야? 얘네 유니콘 유니콘 보다 프라모 필요없잖아 내가 보다 이동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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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고르트 보스고르트 이게 겁나 약한데 보스고르트 5인중 네오지용이 뭐에요? 자 일단 아 네오지용 오 크론 탈거 오케이 오케이 아 딜티스 나가야지 사라 만기네 탈리아 아이 고르는게 일이네 브레이브 브레이브 아 이거 어이 또 암으로 나가줘야지 또 최후의 결정인데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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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은가 프라모 더블제트 어 가지고 쓰읍 쓰읍 아 콜라사오 나가야지 마지막은 함께 해야지 쓰읍 불러오세요 빨리 아 아키토도 너무 안나갔다 에바 2호기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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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인은 별론가? 임펄스 임펄스 포스 임펄스 벤시노블 자 4개밖에 안 남았다 이제 다 끝나간다 아 크로스본 풍크로스? 제스타? 아 제스타 엄청 좋아지네 제스타 어딨지? 아 제스타 바이아란? 아 커스텀은 이거 그냥 저기잖아 풍크로스 넣을까? 좋은거 필요없어요 어차피 이게요 아 맞다 이거 키라 나가면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랑 인피니트 저스트 아 포스 임펄트인가? 뭐 저기라며 크로스도 없지? 어 풀크로스 하나 나가지고 더 나가죠 이제? 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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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습니다 두기 아 소스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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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지고 주인공도 나가야지 그래도 쫄앱은 안나가도 저스티스? 아 끝 다 골랐다 다 골랐다 마지막 최종하다니까 다 골랐어요 다 골랐어 아 이거 끝 끝한 대장들만 다 뽑았다 두같이? 다 골랐다 엔딩에 딱 들어오셨네 아 그냥 이제 마무리네요 자 간다 이제 바로 공격댐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일단 맞고 시작해 아 아 칠찬네 좋고 아 자 갑니다 오늘의 대장이 누구라고 목표가 뭐였지? 데우슬라 이제 아 너 어디야? 아 맞네 제 안쪽부터 공격할게요 야 그냥 쎄 이제 그냥 평타 쳐도 쎄거 같은데 풀업이야 풀업 에피엘만 떨어진 풀업이야 이제 이누나 이제 미쳤어 이누나 건강쎄 이제 어 죽지는 않았어 이누나 이제 난리 났어 지금 풀업이야 풀업 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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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풀오피 해가지고